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UST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종목코드는 26377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2일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UST 관련 종목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UST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UST는 원래 신형 스펙 3호라는 어떤 그런 스펙주가 있었는데 그 스펙주를 흡사병에서 우회 상장한 스테인레스 강관 기업입니다. 기술적인 경쟁력과 고품질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소구경 강관에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대구경 스테인레스 강관 시장까지 외형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일단 강관 이야기로 돌아와서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관 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470만 톤이었는데 이는 18년도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며 그 중에서 스테인레스 강관의 생산량은 12만 톤 정도로 비중은 2.58%입니다. 그럼 아주 작은 기업이고 전망도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일반 강관 기업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 강은 보통 강관 대비로 내식성이 월등히 우월하고 가스, 물, 석유 등 장치용, 구축물의 구조용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또 기존의 강관들이 식수, 농물 등 여러 문제로 스테인으로 교체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UST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관 업체보다는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UST가 2차전지 분리막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UST가 개발한 분리막은 현재 전기차 생산의 필수코스인 세라믹 코팅 작업 없이 전기배터리의 고출력, 고온 안정성의 특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데에 강점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하나 제거되는 거죠. 당연히 원가 절감이 될 거고 가격 경쟁력이 갖추게 되는 기술입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비 사양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선 장비 투자비의 증가가 있어서 이는 향후 협력사와의 긍정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UST가 최근에 많이 상승해 주셨었죠? 상승해 주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공연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차후에 차트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정도 발행 주식수는 2370만주 그중에 유동 주식수가 58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내려 보면은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10%대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도 상승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개 선순환으로 가지고 가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ST의 1봉 한번 볼까요? 1봉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정고점이었어요. 근데 어제 정고점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한 이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후퇴, 밑으로 후퇴를 한 그런 어떤 국면인데요. 그렇다곤 하나 이 상승 국면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요 지지선은 여전히 강하게 지지선 라인을 해주고 있고 한번 이제 시장의 간을 본 거죠. 더 상승할 수 있나 없나 본거에요. 매도세가 얼마나 많나 적나 근데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요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물수제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랫방향으로 꽂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UST가 차후가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기업이고 그때 매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상승할 확률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추가적인 상황은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부고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할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요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추천 종목 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손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리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